자, 누누 낯설 큰개 테스트 할게요. 큰개가 엄청 까불고 나대니까 누누가 뭐라고 혼내켜요. 공격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정신없게 자기 앞에서 그렇게 큰 제스처를 취하니까 정신없게 하니까 누누가 좀 화를 냅니다. 저 개가 크기만 컸지 아직 작거든요. 누누보다 어려요. 정신없게 하니까 누누가 경고를 합니다. 자기 옆에 오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경고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너무 이렇게 와일드하게 까부는 친구한테 나한테 그렇게 버릇없이 하지마 하고 경고하는 정도